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벙유콩입니다. 2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일하는데 during my first lesson. During the year 9 들어갔죠. 동안. 나의 첫 번째 수업 동안 일어왔어. 나는 felt nervous. 초조. 초조하게 느꼈는데. To grit. 앞에 나오는 감정이고 2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부사의 2 원인 내용법이겠죠. To grit. 만나다. 원래 인사하다 뜻인데. 첫 번째 수업을 만나는 거예요. For the first time 나오니까. 나는 들어갔고. Look around. 주위를 둘러봤다. 전체의 클라스를. 내 눈은 heart. 멈췄다. 한 명의 거대한 흑인 학생에게. 그 학생은 look like 뒤에 명사 들어가죠. 커다란 wrestler. 레슬링 선수처럼 보였어. As soon as I began writing on the blackboard 까지. 그러면 begin ing의 목적으로 쓴거죠. 내가 시작하자마자. 라이팅을 on 어디에다가. 블랙보드. 블랙보드는 칠판. 칠판의 판소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지워야 되겠다. 나는 들었어. Some wrestling. 웨슬링에서 휘파람. 소리를. 비하인드. 내 뒤에서. 나는 faced the students. Faced에서는 그냥 look의 뜻이에요. Looked. 쳐다보았어. 학생들을 to find out이 찾아내기 위해서죠. 토부정사 구사의 목적. Who had done에서 head done 시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별표. 누가 이전에 it이 말하는 것은 뭐에요? whistling이죠. 누가 휘파람을 불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쭉 봤어. 그러나 수업은 became very quiet. 매우 조용했어. 쌩 까는거죠. 그 다음 went on. go on. 뒤에 또 아닌지 썼죠. 이런식으로 쓰면 우리가 해석할때 지속했다. 취소하겠다. 지속했다. 지속했다. 글쓰기를 지속했어. 그러다 더 노이즈. 시끄러운 것은 continuous. 지속되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멈췄어. 나의 수업을. to deal with가 또 토부정사 구사용법이에요. 그래서 deal with 수거로. 처리하다. 다루다 처리하다. 처리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더 노이즈죠. 시끄러운 문제를. because 접속사. 왜냐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lost control of the class. 내가 잃어버린다면. 통제력.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면. 통제력을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통제력. 맞나? 통제력. 이게 맞겠죠.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면. from the beginning. 시작부터. 기싸움에서 진다면.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나는 I. would be able to. would. 동사 번영에. 또 be able to. 동사 번영. 얻을 수가 없을 것이야. 뭘. get it back. 이심하라는 건 통제력을 다시 얻을 수가 없을 것이야. 나는 suspected 했어. suspected 동사로. 여기서는 의심했다. 의심. 했는데. that. the person. responsible for. 사람인데. responsible for the mischievous behavior까지 묶여요. the person이 주어가 단수어져요. 책임 있는. 그 mischievous는 뭐냐면. 어떤 행동이라고 할까요. mischievous. 예절 없는 행동. 그 예절 없는 행동에 책임 있는 사람이 was the big boy. 큰 남자였다고. 아까 흑인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러나 I didn't speak to him. 그에게 말하지 않았어. 쫄았죠 흑형한테. To avoid. 투 부정성. 부사의 목적이죠. crash는 뭐냐면. avoid. 피하다. crash는 충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대놓고. 야 니가 했지. 이렇게 하다가. 흑형한테 맞을까봐. I need proof. proof. proof는 증거. 가 필요했어. 나는 지속했는데. 나의 investigation. 조사. 를 지속했어. using 또 분사. ing 주의하시고. 누가 사용하면서. I. 내가 사용하다. 했듯이요. 내가 조사를 사용하는데. 내 모든 기술들. 그리고 to my surprise to. 소유교육 뒤에 감정 나올 때. 하게도 했듯이죠. 내 스스로 놀랍게도. 나를 발견했어. 대생약구죠. The big boy. 그 커다란. 흑인 남자애가. innocent는. 무죄라고. 자. 그리고 작은 소년이. 소년이. 월사 리소스. 원천이었는데. 문제. 흑형 뒤에서 숨어서. 무슨 쥐새끼 한 마리가. 칙칙거렸단 말이에요. 나는. ashamed. 수동으로 썼죠. ashamed 하면. 창피해졌다. 창피해졌는데. 내 스스로에게. for는 뭐뭐에 대하여. 그죠. for. having a prejudice. 이거 빈칸하게 낼 수 있어요. prejudice. 무슨 뜻이냐면. 선입견. 선입견. 선입견에 대해서. against 모모에 대항해서죠. 자. african-american 하면. 흑인에 대항해서. 자. 그래서. 이것도. 밑에 조금만 내려서. 더 보시면. 자. 주제는. 좀 이따 알파고가 정리하고. 여기서. 뭐. 내용이. 속담으로 바꾸자면. don't judge the book by discovery. 이런 표현. 책을. 표지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또. 주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은. 알파고시와 함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첫날 덩치 큰 흑형이 수업시간에 떠들었다고 오해할 뻔했던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끝까지. 손으로 세게.